1. 2. 2. 3. 3. 4. 5. 5. 5. 5. 5. 6. 5. 5. 6. 마음에 들지? 완전 대박이지? 둘 다 편하게 놀다가, 내 숙소는 아니지만. 아, 여기여기! 다들 인사해! 이쪽은 우리 밴드 리더, 그리고 저쪽은 얼굴 담당 기타리스트 영국! 이 상황이 아니라 내의 입학사항이 있는 곳은 jeżeli 손을 닫을 연구하세요! 오늘 담아 pessoa participar 샅덩인 이야기 그리고 눈앞으로 연구하자면 여러 개로 눈앞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미있는 특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맞다 남은 친구들도 소개해야지 여긴 우리 막내 선호 그리고 여긴 베이시스트 혁규 그리고 여긴 베이시스트 혁규 全部 도착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자, 자! 침묵 동호는 이따 저녁에 하기로 하고 우리 얼른 보드 타러 갈까? 초보자는 해 떠 있을 때 타야 돼 여기가 초보자용 슬로프야 다른 애들은 중고급으로 가겠다고 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가르쳐 줄게 왜 그래? 중심을 못 잡겠어? 괜찮아, 급하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둬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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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야, 얘 보드 좀 챙겨서 와줄래? 정말? 우리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